자 녹화 드립니다 3 2 1 Start 자 여리왕 대리 1당 확인 시작할게요 1당 확인 자 오늘이 6월 28일 6월 28일이니까 9, 10, 11, 12, 13, 14, 15 15일째 약 2주 정도 됐네요 2주 자 여리왕 대리가 지금 9일째 수익이 727만 9천 bp 이때 5만원 현지를 쓰면 5만원 현지를 쓰면 360만 bp 벌었어요 요거 저번에 깠었죠 확실히 대리가 이득이긴 해 화면 올려줘 돌려줘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화면을 그러면 돌려주고 됐나?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과연 보름 동안 얼마 얼마 걸었을까 지금 돈이 300만 bp 정도 있구요 자 2p는 계산 안해도 되고 카드만 계산하면 됩니다 카드만 자 아이템에 가서 모드 받기 요즘 여리형 대리 신청한 사람이 많이 늘었어 확실히 대리가 개이득이야 개이득 어우 존나 많죠? 개 많고 자 카드부터 깍시다 자 계산 안해도 됩니다 자동 더하기 때문에 요건 오 300만 bp 요러면 편해졌어 야 벌써 300만 bp 벌었어? 대박 야 벌써 300만 bp? 대박 와 싫어 야 이거 10개 깠는데 지금 11만 bp? 싫어 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졸나 쓰레기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벌써 카드.. 아니 카드 까고 자 25만 bp 잠깐만 화면 컨셉 좀 바꿔줘 잠깐만 자 카메라 위치 좀 바꿨습니다 자 카메라 위치만 살짝 바꿨고 계속 깔게요 돈은 뭐 잘 늘고 있죠? 3만 bp 60만 bp 야 돈 벌써 800만 bp야 와 진짜 대리 개이득 개이득 와 대리 개이득 야 이거 실화니까?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? 와 야 뭐 선수 안 까도 벌써 뭐 엄청 이득인데 장난 아닌데 자 다 깠죠? 자 bp는 다 깠고요 아 이거 하나 남았구나 하나씩 까보자 3만 bp 6만 bp 찌레기고요 자 갑니다 카드 이런 쓰레기 팩도 까줘야 되는데 아우 유럽 브론즈 뭐 이런거 언제 까냐 아우 야 큰일났다 좋댔다 야 KFA 174개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까지 이거 174개? 좋댔다 아 아 이거 좀 이따 까고 이거 까다가 저기 어 다치할 것 같아 어 저거 좀 이따 까고 저거 가려면 선수 저거 몇 번 해야 되냐 자 이제 더해라 유주야 살쾡이 어 알았어 알았어 더해 잠깐만 야 이거 5만 6천 11,000 11,000 8,800 5,500 5,200 대충 더해 정확하지 않아도 돼 이거 쓰레기니까 별로 대충해 상관없어 질라탄 34,600원 슈테켄 어 74,000원 수야 수야도 같이 계산해 수야 계산 되나? 1,000원 쓰레기구요 2만 6,300원 3,600원 3,600원 쓰레기 계산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만큼 맞추네 중요한 것만큼 1,000원 아 이씨 좋은거는 제갈때 쓰레기구나 1,000원짜리 나왔어 1,000원 1,000원 아 쓰레기 쓰레기 선수패 어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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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전 쓰레기 선수패 이네 뉴 2018 대한민국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화면 바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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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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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 현영민 1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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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더 있다 현영민 너무 잘생기게 나왔는데 장현수 아 장현수 갈아버리고 싶어 9,500원 장현수 아 장현수 짜증나네 장현수도 PK 준거 생각나네 아 짜증나 개체 9,500 1,000원 넘어간다 화면 넘어간다 23번 에릭센이네 에릭센 에릭센 10,3000원 에릭센 자 농협선수패 자 농협선수패 지루 아 82700원 지루 66 이상이니까 쓰레기겠다 이거 1,800원 쓰레기 1,000원짜리 다 깠나요? 다 깠어? 한국선수패 값 4,800원 3,600원 자 한국 이거 까보자 혹시 또 여기서 알어 손흥민 나올지 오케이 오 나온다 6번? 6번 누구냐? 박주호야 박주호 92,300원 난 또 씨 김민우 자 73,000원 홍철 18,400원 이청룡 17,200원 오관석 17,000원 조현우 33,100원 고요한 9,500원 장현수 9,500원 권경원 4,600원 권경원 4,600원 그렇지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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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6번이네 아 박주호 92,300원 박주호 김신욱 37,500원 권창훈 36,700원 김진욱 36,700원 김영권 31,100원 홍철 18,400원 이근호 17,100원 이근호 17,100원 이근호 7,270원 권경원 4,600원 아 아 이거 쓰레기네 뭐야 이거 완료가 안돼 자 중간정산해보자 여기까지 얼마냐 여기까지 얼마야 여기까지 얼마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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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4 8,3,4,0,1,0,4 와 벌써 500에다가 500에다가 11,4,3,0,0,0 와 대박이네 총합계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그럼 벌써 630만이 비번거야 어우 아직 선수 안 끝났잖아 그치? 선수 지금 0부터 다시 돼 셀킹아 0부터 다시 돼 선수 갈아버리고 다시 어 다시 하자 선수 갈자 선수 갑시다 잠깐 녹화중지 자 선수 다 갈았습니다 자 선수 다 갈았고 아이템 계속 꽈도록 할게요 자 0부터 0부터 계산해 0부터 어 36,000원 36,000 18,000 17,000 17,000 17,000 9,600 9,500 7,200 7,200 7,200 1,000 대충 계산해도 돼 완전 안정액이 돼서 얼마 안되니까 자 36,800원 18,4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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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,200원 17,000원 15,500원 16,000원 9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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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400원 lifet 1,400원 14,600원 13,000원 14,600원 46,400원 4,200원 어 와 이거 하려고 존나 오래 기다렸네 와 진짜 이거 하려고 선수 몇 번 진짜 몇 장을 까는거냐 그치 자 36,000원 36,000원 18,000원 17,000원 33,000원 7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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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000원 와 손흥이 드디어 나왔네 손흥이 표정 좋구요 와 이거 한 장 까려고 개고생했네요 자 37,000원 36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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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,000원 17,000원 9,000원 7,000원 4,600원 자 8개 저거 마저 까자 8개 8개만 까면 돼 8개 자 잠깐 또 잠깐만 자 또 이어서 자 이어서 마지막 깔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8개만 까면 끝입니다 8개 자 마지막 송동민 하나 더 아유 홍철 18,000원 17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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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,000원 9,000원 9,000원 4,000원 자 여기까지 해서 얼마야 자 여기까지 해서 얼마 얼마 나왔냐 선수 얼마야 지금 여기까지 해서 얼마야 아까 110,000원에다 이번에 한 500 500 400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400 이상 사이킹아 얼마니 719,000원? 진짜야? 7,7,7,7,7,7,719,000원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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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지금 잠깐 지금 와 잠깐 이거 실화야? 우와 야 지금 지금 그럼 이번에 10 저기 뭐야 9일부터 일주일 동안 9 11 12 13 4 6 6일 동안 1300 1300 bp 번 거야? 대박 우와 대박 대박 아 박주호 기성용 구장소 많이 떴지 와 야 그러면 지금 대박이네 여리 형 대리 지금 보름 동안 2000만 bp 번 거야? 2000만 bp? 우와 이거 유튜브에 인증 영상 다 있죠? 인증 영상 다 있죠? 와 대박이다 2000만 bp? 진짜 혜자다 보름 동안 2000만 bp 그러면 여리 형 대리가 이때 접수할 때 48,000원이니까 24,000원 주고 지금 24,000원 주고 2000만 bp 1000억 원 거야 지금 만 원에 1000만 bp? 와 오진다 근데 이거는 뭐 팩트니까 그쵸? 이건 팩트니까 와 어쨌든 대박이네요 완전 초대박이고 완전 초대박 와 대박이다 자 그래서 여리 형 대리 보름 때 수익 6월 14일부터 여기 전화 6월 14일부터 6월 28일 오늘까지 15일 아 짜잔한 것까지 그냥 잘해서 고맙고 15일 동안 수익이 무려 2000만 bp입니다 2000만 bp 와우 대박이고요 자 일단 확인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 자 사이킹이 고생했다 사이킹이 계단 고마워 예 완전 좋네 개이득 같다 땡큐 고맙고